문경시와 사단법인 국제 T클럽이 문경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국제 T클럽은 이번 찻사발 축제에서 해설이 있는 다도 시연회와 찻사발 사용법, 가루차 만들기 등 다도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국제 T클럽은 1990년 한국차인회로부터 출범해 현충원 헌달의 행사 등 국내 차 문화와 차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